가을 안에서 익숙해져 있는 게 있다보니까 화사랑 휜이랑 차지 한번 바꿔요 화사랑 휜이랑 어색한지 테스트 해 보시려고 하는데 그래서 마마마마무 한번 해봐요 벌써 어색해 문별이랑 솔라도 바꿔요 이 자리 되게 원대 아셋부터 해봐요 시이이작 저 안 말 것 같은데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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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안 맞는데요? 진짜 못 가 진짜요? 뭐야? 이거 너무 심해 안 돼? 이거 나이가 너무 심해? 어떻게 받아야 돼? 역기로 갑니다 역기 하나 둘 셋 과연 유잼이 될 것인가? 노잼이 될 것인가?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진짜 얘가 화면 어디 갔어? 어? 얘가 화면 어디 갔어? 어? 어? 하나 뭐야? 뭐가 여기 갔어? 아니, 하나 안 앉아 놓은 거다 하나 어디 갔어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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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 일로 오세요, 일로 오세요 야, 이게 무슨 예능이야? 뭐야? 뭐야? 오, 다 세 오, 다 세 어? 다 세 왜 이게? 왜? 오, 다 세 야, 장난 아니다 우리 시작 자, 한 핀만 얘 뭐니? 뭐해? 어? 자, 한 핀만 얘 뭐니? 뭐해? 야, 와을 아 진짜 약간 영적인 느낌 아 바닷속 뚜루루뚜루 엄마 상어 할아버지 상어 멋있는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할아버지 상어 이거 좋아하시네 이거 근데 혹시 아기 상어 귀요미 버전 말고 섹시 버전 말고 다른 거 도전해보고 싶은 건 있습니까? 아 느끼! 느끼! 아 느끼! 다 돼요 다 돼 다 됩니다 그만 주세요 어떻게 해야지 그냥 언니 하던 데로 언니 하던 데로 아 노래랑 잘 어울려 너무 잘 어울린다 아 노래랑 잘 어울려 너무 잘 어울린다 아 이 굴곡 이 굴곡 아 아 아 아 아 아 귀여운 바닷속 뚜루루뚜루 아기 상어 바닷속 뚜루루뚜루 아기 상어 엄마 딩고스레서는 보여요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엄마 상어 할머니 상어 뚜루루뚜루 사상한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넌 이 상어 아 아 아 아 승리 한번 볼 수 있어요? 같이 아 승리 한번 같이 야 이제 뭐 빅뱅에 혼자 남으니까 뭐 별거 다 야 가자 가자 야 가자 가자 아 진짜 백골부대 보고있나? 희기자 부대 보고있나? 희기자 부대 보고있나? 희기자 부대 보고있나? 희기자 부대 보고있나?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왜 왜요? 진짜 괜찮아요? 아니 괜찮아요? 예였습니다 예예예 아니 지영씨도 그렇고 나중에 다 제대에서 나와요 예예예 예예예 자 뭐 에라 모르겠다 에이 하는 거지 뭐 오 오 와 대박 오 으 저기요 뭐야? 저기요? 창피아 형 제석이 형 아니 자기 뽕내려고 하는데 자기 뽕내려고 그러는데 이게 조화가 아니고 튀어나는 춤이네 아니 혼대만 더 꾸려고 도디야, 또 빠른 걸어! 또 빠른 걸어! 야! 도디야, 이쁘게 걸어야지! 도디야! 이쁘게 걸어야지!